저는 영화 처음 촬영해봤는데요 처음이다 보니까 힘든 점도 많고 어려운 점도 많았는데 이민호 선배님이랑 붙는 신이 많다 보니까 선배님께서 많이 챙겨주시고 많이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 특히 긴장을 제가 많이 했었는데 그때마다 긴장을 풀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민호 선배님뿐만 아니라 정진영 선배님이나 감독님 촬영 스태프분들이 많이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이라서 즐겁게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